모르고 밀벨을 지나가네 밀벨을 지나가네 쟤 진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놓친 덴데 전혀 20대가 아닌데 누가 쟤를 24살인데 노래 취향이 딱 30대 주무반이야 내 또래인데 24살 아니라니까요 진짜 제가 25살인데 제가 25살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쟤 뭐야 아는 형이 있거든요 그 분 말로는 맞다는데 아이두가 아이두가 28입니다 7인가 8 루시보다 어려 어쩌라구야 이씨 어디서 시골야 이게 어쩌라구야 어 팩트 공격에 이렇게 난폭해질 수가 있어 상둥 끝에 하나 끝에 3층 집 하나 토입 지공쪽 옥상에 내렸어 내 근처에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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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죽지마 제발 죽지마 제발 아니 밴드님이 죽인건데 제가 죽인거에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들어와서 주먹부터 치네 아 아 그런 애들 되게 많아졌어 3층이 있다는거 아니요 제 옆에 떨어진 애인데요 어 어 밀타 엔딩? 노보 엔딩? 밀타 엔딩? 밀타 엔딩 둘 중에 하나 이건 밀타 아니 밀타 아니면 노본데 아니 그냥 노본데 노보 거의 노래 선곡이 되게 올드한데 무슨일 아닐까요 저거 올드팝 올드팝 나도 모르는 노래야 저건 아 아 피해형도 모르는건 심각한데 내가 좀 심난한디 맥도나일드 까지 하긴 맥도나일드는 뭐 요새도 많이 찾지 뭐 요즘 사고나서 안찾는다고 어 나는 맥도날드 잘 먹으니까 상관없어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사고났잖아요 어 알아라 어 깜짝이야 내 뒤에 내 뒤에 발 쓰레 나가지고 쏠뻔했다 그냥 내 주변에 하나 쏘면 룻이 되는거야 어? 털렸어 여긴 털렸어 여긴 나 있는 삼층 털린 네 저거 저거 무슨 노래지 모르겠어 거미노래 아닌가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벌써 들어본 노래인데 내 근처에 발소리가 없어졌어 2-2동에 한놈 있다가 물렸건 어 헐 야 팬티나 쳐다봐라 안 지렸나 아아 반사하겠네 난 진짜 내 진동자로 드릴게 여기 2층에 A 있는거 같은데 어 어디 있다니까 근처에 아 놀래라 난 어이가 없다 아니 나는 밑에서 올라오는거 보고 지도 보고 그러고 아 쟤가 올라오는구나 확인하시니 랩 다 쏘냐 랩으로 쏜거야 이제 다시 1동 사건사운드 맞네 빨래 널 보았쌈 야 너 가기 전에 말을 하고 가있다 갔다 온다 했어요 그래? 아무도 못들었어 헐 대박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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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초기화돼? 장난하나 매달 1일 초기화잖아 10월 11일날 10월 11일날 한대요 이번 추석 지나고 하네 그럼 진짜 시계타인거지 여기 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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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형 2-2동 2-2동 2-2? 어디? 쏘리 쏘리 1-2동 여기 집 갔어요 노란핑집 1-2 오케이 노란 옷 어? 앰포다 그 앰포 나에게 양보하면 안되겠어 여기 9-3 9-3 하겠냐? 안 하죠 9 아이도 왜 알아 덕분에 1두껍 쓰고 있는데 하겠냐고 나 1-2 붙어요 총을 먹으러 1-2 붙는다고? 네 총이 없어서 아 그러면 안 하 avere 1600 주님 judo 어두야 제 c-3 뭐 하고? 요..요 집에 들어갔어요 아 당신 기다리고 있어 일단 실사 움직임 그래 목 trzeba 짓끼야 cale 인hmm 아니 그니까 형이 와야 4명 2명 5명 나눌거 아니야 지금 5명이잖아 어디냐고 샤워 중이라고 샤워 중 아 샤워하라 그래 깨끗이 닦아야지 루키가 깨끗이 닦으라 그랬으니까 아니 제가 전화 안 했으면 안 올 생각이었나 본데요 샤워 중이라고 샤워 중이라고 1-1동 끝머리에서 하나 범 요 근처 파란 팀 근처 어 여기서 그걸로 뛰었네 내가 붙을 때 근데 어디 갔지 안 보이면 또 숨었나 숨을 데가 없는데 어디 갔지 붙는 타이밍에 붙었네 지금은 안 보여? 네 나는 안 보여 팍을 딱 붙을 때 나갔네 왜 그러다냐 몰라 붙어 아 쟤 꼭 사고 친다 에이킬 밖에 없어서 에이킬 밖에 없어서 붙어야겠음 어 요즘에 왜 이렇게 프레임 드랍이 가끔 자주 생기지 저도 요즘에 갑자기 프레임 드랍이 심하더라구요 아 여기 밝은 밝은 버그 생길때마다 그러는거 같은데 음? 왜? 아 밴드님 네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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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크 좀 하고 들어와요 좀 아 놀래 루키가 헤드 날려갖고 아직 비몽사고 하구만 흐흐흐 흐흐흐흐 이 형 어디갔지 진짜? 빠졌나? 아 빠질 수가 없는게 그 잠깐 사이에 빠진다고? 2-1을 갔나? 집에선 발소리 안나거든요 어디갔지? 진짜 의물네 어? 어디? 어? 뭐? 자기장 움직인다고요 우리 가야되는거야? 가야되는구나 가야돼요 한참 가야되는구나 아 빠졌나보다 아 빠졌나보다 아 빠졌나보다 왜 이럴 수 없어 그 외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 차고집에 차 있어요 그래 차 타라 어 얘네 깨끗이 파밍 안했네? 대충 샅소리 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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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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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나만 찍어봐라 붕대도 없고 붕대 저게 아니야? 붕대 좀 줘 세 개? 너리가 꽤만 줘 AR 소염기 필요하신 분? 소염기 소염기 감사 SR도 같이 던졌어요 바닥에 이거 밀베지? 네 밀베 밀베의 확률이 높죠 보트 타라 고고 네 어디 어디로 가요? 파란핑? 노란색 파란핑 아 이거 내 쪽에 있는 애가 진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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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큰걸 갈 수 있는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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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차세우주에 있어요 아 혹시 이건데요? 어 어 어 보트 안보여요 어떡하죠? 무슨 데서 가요? 아멘 보일걸요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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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만만 보죠 차 꼬라 앞에 있는데 차? 어?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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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타요 빨리 타요 없어요 없어요 바리 엔딩 결승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건너가야 되는데 겁먹네요?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배율 없어져 있는거 같은데 있어요?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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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투에요 피투에요 지금 배율이 없어 혹시 내일 충분하긴 뭐 나와 겁나 좋아하네 어쩌라고 왼쪽에도 있는거 같은데 차 열려도 별로 없고 저기 앞에서 건물하고 또 수영해 뛸 수 있어요 여기로 뛰면 돼 여기로 뛰면 돼 뜹니다 바다로 으흐흐흐 여기로 여기로 뛰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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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내려 내렸는데 갑자기 피친다 그저가 피친다 그런건 나 아니야 방금 피치지 않았어요? 방금 피치진 않았어? 뭐가 말했는지 제가 말했는데 방금 피친거 같은데? 그니까 키가 튄 거 같아서 안 가는 건데 코트, 코트 뒤에 지나간다 두 대 모토바이 올라 지나가고 저 코트는 빨간 바 떨어지는데 더 위로 가야 된 거 같은데 피맛이에요, 피맛 어쨌든 올라가야 되니까 정중앙이네 정, 정중앙 정중앙 달린 귀엽다 정중앙 5미리 여인 있는 사람 5미리 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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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미리 여인 5미리 여인 으핳핳 30발 받으러 왔습니다 아 그 아줌마 총알 시킨 지가 언젠데 왜 이제 와요? 먹지마 빨리 내놔 야 쏜다 쏜다 밴드님이 다 먹고 간 거 같은데? 아니요 저 30발 밖에 안 먹었어요 피해 힘에 붙으세요 나도 30발 먹었음 으흫 아 아니 무슨 어미새가 뭐 뭐 지렁이들이 그냥 꿈뚝꿈뚝거리네 이동하죠 저희 자기네 한번 보고 가죠 뭐 딱히 갈 데도 없고 지금 뒤를 보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뒤를 봐야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강아ût 흠 흠 그 자, 뒤뒤 뒤 뒤 온다 다시하나 봤다 다리 건너는가? 네 이쪽으로 오겠네요 그러면 이쪽 도로 쪽으로 오겠네요 어, 여기 넘어간다 어, 여기 갔어요 길게 길게 어, 다시요 섰어요, 앞에 정면 깜놔 누웠어 깜놔 하나 기절 터짐 하나 더 있어요 거기 하나 더 있어요 아, 나 만난다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어디 나무 뒤에? 오른쪽 나무 오른쪽 아, 제쪽에서 내가 쏘고 있어요 살리던가 아니라 내가 쪼고 있어 난 안 보이는데 아니, 연막이에요, 연막 살리려고 연막 던지는 거야 난 안보이지 나무 뒤에 어 밴드니 죽는다 아 미친 진짜 어떻게 쏘는 거야 연막이 아닌데 이거 지금 다른 쪽에도 있어 쟤랑 걔들 말고 다른 애도 있어요 아 망했다 망했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? 내 앞에 나무 아이쿠 바르사만 바르사만 사망 없다는 느낌은 뭔가 바르사네 피엘 부터 살리고 저 밴드님 쪽으로 빠르려 달렸다 밴드님 기어와요 내가 일단 글로 갈게요 네 저 헤우스까지는 기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엘 형이 다 파밍 해줘야 돼요 자기장 10초 응 바로 뛰어야 되겠는데 자기장 온다 붕괴 바로 하셔야겠는데 네 붕괴 하고 오우 아헤이 클렇다 클렇 하하 아 차를 뽀개지 말 걸 그랬나 아 s w 에서 겁나 싸우네요 아 겁나 아플텐데 이제부터 아프다 아니 아니요 아스 아스 라겐 오케 내가 죽겠는데 아 갑없다 어 나 죽겠다 아 도핑이 안되어 있어 나도 도핑 안되어 너 죽냐 기억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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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기억하고 있어 누가 듀오 하실거에요 누가 듀오 할거에요 이따가 글쎄 내가 할게 누구랑 부대를 갈건데요 아무나 너 해도 되고 뭐 아무나 하면 되지 약 없애줘서 나는 스쿼드를 좋아해서 나 약 없음 저기 s 210방 210방이야 네 확인 3명 3명 같은데 쟤 바로 돌쭉 있으면 죽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어 우리 봤어 쟤네 봤다 봤다 일어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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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지 아 큰일이다 이제 없어요 저 회복 궁대 5개 떨고 놀게요 네 에드 먹어 에드 에드 내 자리에 에드 하나 멸쪽으로 뛴다 하나 걔네 말고 또 있는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뒤쪽에 뒤쪽에 하나가 있네 아니 왼쪽 나무에 그러니까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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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3명이네 3명이에요 3명 4명 같은데 싸우지마 싸우지마 저 일단 무한 안내로 들어가는게 목표라 앞에 조심하세요 멍도 뛰러 있을까 에미사 에미사 같네 네 반차 유지 미니 자기 자기 따라온다 옆에 옆에 엔테브류 아 니 앞 아 이거 내가 제일 불리하네 여섯 명 여섯 명 피 치료제나 뭐 아무거나 궁대나 이런거 남는 분 궁대 제 일곱 개 나 여기 하나 있다 두 개만 아까 왼쪽에 안되나? 안돼 안돼 아냐아냐 그 집 저 집도 좀 나 위험한 집 여기 어 30초 아 원펜물이 생각보다 별로 별론데 NW 방향 올라오는 애들 우리 쏘면 답이 없어 응 원펜물이 없어 네 그 부키 형 응 녹화할 때 뭘로 해요? 뭐? 녹화할 때 녹화? 알트제트 네? 알트제트 녹화? 네 OBS OBS? 응 네 오른쪽에 오는걸 좀 봐줘 NW 네 나이스 볼게 됐어 보이지 않음 NW 나 지금 음 쪽이 와 가야 돼 아 이거 왼쪽 오른쪽 아니면 직진? 집안에 애들 있는 것 같아요 밖으로 그럼 우리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게 낫지 않아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애매한데 애매해요 진짜 집이 가운데라서 집이 가운데라서 그럼 집 벽으로 붙든가 이 창고 이 창고 벽으로 붙든가 네 새우술 벽으로 진짜 아 그냥 오른쪽 언덕으로 올라갈까요? 밑에 내려가서 올라갈까요? 아 넌 괜찮 아 근데 차이가 너무 안좋아 우리가 지금 아 붙는다 그냥 네 아 하나 둘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일단 건물안에 없고 이거 왜 안돼? 아 다 건물안에 없어? 어? 발소리 아 우리 저요? 그 집이 마지막 원인거 같은데? 아 우리가 마지막 전 여기 있을게요 원의 애들을 잡죠 그러면 W봐 형 240번 양이 240번 두 팀이 만났군 아 방금 300방향 언덕백이 살짝 보였던거 같은데 아 그래도 일곱명 확인 210 SW D 다른 팀이구나 쟤네들 하나 다운 210 다운 네 미니가 죽임 와야될텐데 쟤네 아 선대당 우리 바로 앞에 남다 건물 뒤 건물 절반 두 명 집안에 있나? 저 걸쳐있는 집안에 있을거 같은데 아 W 4방향에서 W 나무 뒤 거기서 295 네 봤어요 봤어요 195 나무 뒤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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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양쪽 어 뭐야 뭐야 와 왜 이렇게 빨라 나이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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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